다이몽은 민초코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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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지만 이 여자가 정말 싫어 민초 민요? 그냥 가, 맨 이게 민초? 예 여기 치약 있으면 치약 쌤이 봐봐요 다 치약이래 뭐 디스할 게 없어가지고 다 치약이 있고 그래 민초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돈이 딱 한 스쿱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저는 서른 몇 가지 종류 중에 나는 민트 초콜릿 주세요라고 한다고? 민초를 먹으러 가는 거지 그 아이스크림 샵을 애초에 민초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아 약간 진짜 극단적인 민초구나 익스트림 예 오케이 저 옷이요 민트창 띠로리? 오! 민트 초코 좋아하세요? 아니요 아... 아아... 텐션은요? 저는... 토요일 음악 방송 저는... 네! 저는 사실 원래 민트 초코 요즘... 원래도 좋아했지만 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원래 좋아했지만 지금도 좋아하고 있다 아 역시 역시 알겠습니다 좋아요 민트 초코는... 사랑이죠 오마이갓 넘어갈게요 제이미 언니 오늘 민트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는 민초단인가요? 저는 완전히 민초단입니다 아... 영캐시는요? 저는 뭐... 이거 아이스 페퍼민트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민초단... 그거는 잘 사먹진 않아요 아... 안녕히 계세요 아... 한곳 commit наши Huang 늬초 Shifx Bye come on somehow 제이